이번에는 킥의 또 한가지의 응용동작인 더블킥에 대해서 배워볼건데요 말 그대로 킥을 두번 차는 것을 더블킥이라고 합니다 발을 찰 때 앞으로 한번 두번 또는 옆에서부터 한번 두번 이런식으로 두개씩 이어서 한발을 연속으로 차는 것을 더블킥이라고 하는데요 동작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두번 또 옆에서 뒤로 한번 두번 이 더블킥 또한 킥 찰 때처럼 반대쪽 발이 같이 뛰어 주셔야 되는데요 같이 뛰는 것과 함께 킥동작 보실게요 하나 둘 뒤로도 하나 둘 반대쪽 발도 보실게요 하나 둘 뒤로도 하나 둘 음악에 맞춰서 여러가지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revive your own and make them both and make them bo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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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